안녕하세요. 임시현의 여행다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 가막산 산행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가막산 임꺽종봉의 하늘길이라고 데크길이 있는데 거기가 멋있다고 해서 저도 처음 나왔습니다. 이 가막산 들머리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시작하는 곳은 양주 쪽에 있는 수월사 부근에서 시작을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저기 아래 1.8km가 떨어진 곳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걸어오려면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저는 지금 수월사 부근에 주차공간이 조금 있는데 거기다 차를 세우고 지금 바로 뒤로 보이는 이곳을 통해서 이제 이 가막산을 산행을 하겠습니다. 저는 한 6.8km 정도 예상을 하고 다녀올 예정이고요. 저도 이곳이 처음이라 이 산이 어떨지 자료로 보기는 했지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. 자 여기는 이제 경기 오악 중에 한 곳이라고 하죠. 악자가 들어가는 만큼 산이 험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멋진 곳이기도 합니다. 자 그럼 이번 산행도 또 저와 함께 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출발합니다. 신비로운 숲길이라 가막산 높이 675m의 가막산은 경기도 양주군, 파주시, 그리고 연천군에 걸쳐있는 산입니다. 자 아까 그 입구에서 여기는 이제 흙으로 된 산길을 조금 오르막을 올라왔고요. 이제 선일제까지 1.2km 지점에서 약간 너덜지대 이렇게 바위가 있는 길이 나왔습니다. 바위 위에 요즘에는 낙엽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려밟고 가세요. 여러 곳에 등산로가 있지만 양주에서 올라가는 가막산은 시남저수지 아래에 있는 가막산 주차장에서 시작됩니다. 그러나 초반 1.8km는 아스팔트길이고 수월사 부근부터 계곡 옆에 있는 산길을 따라 걷습니다. 자 선일제로 가는 동안에는 약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길이 있었지만 그래도 걷기에는 어렵지 않고요. 워밍업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그리고 이렇게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걸 보니까 이제 겨울이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등산로를 따라서 약 1.5km를 걸어가면 선일제에 도착하는데요. 이곳까지는 완만한 오르막이고 그리 힘들지는 않습니다. 이제 선일제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신선이 머무는 고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름이 선일제라고 하는데 제가 시작한 지 45분 정도 되니까 선일제에 올라왔어요. 여기서 좀 쉬고 좀 가다듬고 이제부터는 아마 좀 본격적으로 등산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. 선일제에 도착하면 지금 등산로가 막 보이는데 이정표에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쪽으로 안개가 좀 아니 안개가 아니죠.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인껍정봉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. 선일제에서 산길을 따라서 약 900m 정도를 가면 나무 데크길이 시작되는 제4전망대가 나옵니다. 여기까지는 조금 거칠고 과파른 구간도 있습니다. 그러나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. 이제 이 바위산이라고 약간 지금 이제 맛보기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힘들만 하면 내려가고 또 힘들만 하면 내려가고 그러더니 이제 이 암벽 데크 전망대 0.4km 남겨놓은 지점인데요. 여기 그래도 쉴 수 있는 자리들을 곳곳에 잘 해뒀네요. 자 요 밑에 공룡바위가 있다고 하니까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. 자 공룡바위는 숨은 그림찾기입니다. 저는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공룡바위라고 써있네요. 자 어쨌든 해도 나오고 이제 데크가 시작이 됐습니다. 제4전망대부터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서 제3, 제2전망대가 차례로 나오고 하늘 전망대를 거쳐서 임꺽정봉에 올라가게 되죠. 약 600m의 암벽 데크킬로 길게 계단이 이어져서 숨이 가빠지는 코스지만 중간중간 전망대에서 전망도 하며 쉴 수 있어서 크게 힘든 구간은 아닙니다. 특히 제4전망대와 제3전망대에서는 멋진 임꺽정봉의 풍경과 주변 산세를 볼 수 있고 제2전망대와 하늘전망대에서는 주변 산세를 굽어보는 풍경이 좋습니다. 이야 멋지다. 저의 정상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올라왔고 이제 또 정상으로 가보겠습니다. 임꺽정봉은 가막산 정상 아래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거대한 바위 봉우리인데요. 오히려 이곳이 정상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. 임꺽정봉을 보고 내려와서 가막산 정상이 400m만 더 가시면 됩니다. 여기서 좌측으로 지금 장군봉을 가는 길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 정상을 갔다 와서 갈지 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상으로 가시죠. 임꺽정봉에서 정상까지는 약 400m로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. 정상에는 꽤 큰 규모의 큰 건물이 있습니다. 특이한 점은 정상이 상당히 넓은 평지여서 이곳이 산정상일까?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. 가막산 하늘길은 멋진 임꺽정봉의 풍경과 시원한 주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길입니다. 수월사부터 산행을 하게 되면 크게 힘든 코스는 아니기 때문에 산행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가보시기 바랍니다. 이제 저는 가막산 산행을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. 임꺽정봉이 조망이익하려도 가장 좋은 여기가 전망대가 삼전망대인데요. 여기서 보는 모습이 지금 멋지죠? 아까보다는 그래도 날씨가 좀 화창해져서 지금 좀 볼만하네요. 여기가 675m의 높이였는데 악자가 들어가서 굉장히 악소리나게 힘들다 그렇게 말들 하는데요. 그래도 여기 데크길을 데크길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. 설치를 굉장히 잘해서 그래도 저도 올만한 산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한 번 와보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다만 문제가 있어요. 이 가막산 하늘 데크길이 11월 말까지만 다닐 수가 있고 3월까지는 또 여기를 폐쇄를 한다고 합니다. 동절기에 낙석 사고가 많아서 폐쇄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. 여러분들도 여기 오실 때 안전한 산행이 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고 여러분들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파주의 가막산 출렁다리는 가막산 등산로 초입에 설치된 길이 약 150m의 출렁다리입니다. 초입부터 가막전망대까지는 꽤 힘들게 나무 계단을 오릅니다. 그리고 이 출렁다리를 건너서 운개폭포까지 볼 수 있는데요. 운개폭포까지 다녀오면 왕복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. 왕복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.